베베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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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이 타임 어? 핀! 무슨 일이야? 아기 상어 인형이 사라져버렸지 뭐야 걱정이네? 핀은 아기 상어 인형 없인 잘 못 자는데 상어 상어 없죠 없죠 걱정 마 핀 우리가 아기 상어를 찾아줄게 브로디 아기 상어를 찾아 보험을 떠날 준비가 됐나? 당연하지! 우선 상어가 살고 있는 바다로 가보자 보라! 브로디! 출발! 어서 아기 상어를 구하러 가자고 어? 조심해! 오늘따라 파도가 심하니까 와! 브로디! 저기 노란색 무언가가 보여! 혹시 아기 상어? 아기 상어 어디로 가버렸나? 넘실넘실 바다로 가버렸지! 바다로? 어? 그래! 바다! 바다는 아냐! 그럼 어딨지? 에휴... 아니었잖아! 아... 아기 상어는 여기 없는 것 같은데... 대체 어디로 간 걸까? 정글에 사는 무서운 동물들이 아기 상어를 잡아간 게 분명해! 뭐... 무서운 동물이라고? 히히... 뭐야 브로디... 겁먹은 거야? 그럴 리가! 난 용감한 브로디라고! 흠... 흐흐... 좋았어! 흠... 흐음... 와! 아! 방금 봤어? 저기서 뭔가 움직인 것 같은데... 흐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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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상어! 아기 상어 어디로 가버렸나? 뾰족뾰족 아고가 데려갔지! 아고? 그래 아고! 아고는 아니야! 그럼 누구지? 하... 여기도 아니었어... 흠... 그럼 아기 상어는 어디로 간 걸까? 흠... 들었어? 저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어! 아기 상어가 틀림없어! 보라! 브로디! 출발! 어? 아! 저기 좀 봐! 블록성의 괴물이? 흠... 한번 살펴보자! 흠... 흠... 아기 상어 어디로 가버렸나? 무시무시 괴물이 데려갔지! 괴물이? 그래 괴물! 괴물은 아니야! 그럼... 누구지? 어? 흥? 뭐야... 티라노사우루스였잖아! 흠... 그럼 아기 상어는... 아기 상어는... 아기 상어는 어디로 간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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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피니의 아기 상어를 찾았구나 아기 상어는 피니 가장 사랑하는 친구니까 아기 상어 어디로 가버렸나 넘실넘실 바다로 가버렸지 바다로? 그래 바다 바다는 아냐 그럼 어딨지? 아기 상어 어디로 가버렸나 뾰족뾰족 악어가 데려갔지 악어? 그래 악어 악어는 아냐 그럼 누구지? 아기 상어 어디로 가버렸나 무시무시 괴물이 데려갔지 괴물이? 그래 괴물 괴물은 아냐 그럼 누구지? 베베핀 플레이타임 보라야 잘 자렴 방금 무슨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너도 무슨 소린지 궁금하지? 우리 나가볼까 문 밖에서 난 소리같아 살금살금 방금 뭐지? 너도 봤어? 사라졌네 누구 그림자일까? 혹시 유니콘? 으아 길쭉길쭉 동글동글 그림자 누구의 그림자일까 누구의 그림자일까 맞춰보세요 혹시 유니콘일까? 유니콘이 틀림없어 유니콘 뿔 같은데 유니콘 다리 같기도 하고 그렇다면 유니콘이 틀림없어 청소기였잖아 그냥 자러 갈까 뭐지 뭐지 부엌에서 난 소리같은데 안되겠다 넘넘 궁금해 어? 어디갔지? 잘못봤나? 어? 혹시 유니콘? 뾰족뾰족 동글동글 그림자 누구의 그림자일까 맞춰보세요 유니콘이면 정말 좋겠다 아하 꽃병이었구나 이제 자러 갈까 어? 방금 뭔가 흔들린 것 같은데 꼭 유니콘 꼬리 같았어 에이 아니겠지 음 아닐거야 움직였어 그림자가 움직였다고 이번엔 틀림없어 진짜 진짜 유니콘 맞지? 그렇지? 응 어디가 이리와 이리 오라고 거기서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흔들흔들 실록실록 그림자 누구의 그림자일까 유니콘일까 조심 조심 살금 살금 유니콘 찾았다 아하 잡았다 으음 어 브로디 핀 놀랬지 응 밖엔 누구 여고 당신도 들었어요 휴 들키겠어 길쭉길쭉 동글동글 그림자 누구의 그림자일까 맞춰보세요 혹시 유니콘일까? 뾰족뾰족 동글동글 그림자 누구의 그림자일까 맞춰보세요 유니콘이면 정말 좋겠다 흔들흔들 실룩실룩 그림자 누구의 그림자일까 유니콘일까 조심, 조심 살금, 살금 유니콘 찾았다 베베핀 플레이타임 브로디, 아빠랑 목욕하자 어? 브로디가 어디갔지? 핀, 형아 못봤니? 핀, 저리 가 핀, 하지마! 형아 들킨단 말이야 음, 브로디가 없으니 할 수 없군 보물은 아빠 혼자 찾으러 갈 수밖에 없겠는걸 우와, 보물이요? 헉, 해적이 이쪽으로 지나간 것 같아 음, 보물을 갖고 이쪽으로 달아났나 봐요 아, 아빠는 좀 무서운데? 걱정 말아요 용감한 브로디 해적이 있으니까 브로디, 아빤 너만 믿는다 멋진 해적에겐 모자가 빠지면 안 되지 모자 없는데 여기 있지 해적 모자 해적 모자다 가만 빠진 게 있는데 뭔데요? 해적 수영도 달면 멋질 것 같은데 짜잔 나는 해적 대장 브로디님이시다 예, 대장님 브로디 대장님, 파도가 심하게 치는데요 아빠, 괜찮아요? 자, 물론이죠, 대장님 그런데 저 멀리서 뭔가 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가요? 자,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대장님 이 종이는 분명... 해적들의 보물 지도? 어서 지도를 따라가봐요 좋습니다, 대장님 보물을 찾으러 출발! 우리는 해적! 우리는 해적! 머리엔 모자 쓰고! 머리엔 모자 쓰고! 두 손엔 노를 쥐고! 두 손엔 노를 쥐고! 보물을 찾으러! 렛츠 고! 브로디 대장님, 저긴 뭔가 보이는데요? 보물이다! 보물! 해적이 숨겨놓은 보물이 틀림없어요! 헤헤헤, 숨겨진 보물? 넌 내 거야! 우리는 해적! 요, 호, 호! 바다로 가자, 요, 호, 호! 숨겨진 보물 찾아서 바다로 가자, 요, 호, 호! 우리는 해적! 야호! 보물 찾기 성공! 해적 오리, 네가 바로 보물이었구나! 해적 오리가 보물? 꽉꽉, 꽉꽉, 꽉꽉! 어? 해적 오리가 도망간다! 잡아라! 잡아라! 하하하하! 같이 롤려라! 헤이, 헤이, 우, 호! 우리는 해적, 요, 호, 호! 바다로 가자, 요, 호, 호! 숨겨진 보물 찾아서 바다로 가자, 요, 호, 호! 우리는 해적! 우리는 해적! 머리엔 모자 쓰고 머리엔 모자 쓰고 두 손엔 노를 쥐고 두 손엔 노를 쥐고 보물을 찾으러! 렛츠고! 우리는 해적, 요, 호, 호! 바다로 가자, 요, 호, 호! 숨겨진 봄을 찾아서 바다로 가자, 요, 호, 호! 우리는 해적! 베베핀 플레이 타임! 아, 덥다, 더워! 이야, 시원해! 선풍기야, 더 시원한 바람 부탁해! 자, 바람에 풍선이 날아가고 있어! 어? 신난다! 불어라! 초강력 바람! 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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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시원해서 꼭 얼음바람 같아! 꽁꽁 얼음바람에 풍선들이 날아다닙니다! 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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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음바람! 어? 우리 집이 얼음나라가 되었네! 이야! 얼음나라로 우리 함께 가봐요 슝슝슝 비행기 타고 날아보아요 빙어도 보고 함께 눈술메 타고 싱싱슝슝 찬바람 터위 물리쳐요 꽁꽁 바람쑤! 꽁꽁 바람쑤! 얼음나라에 도착했습니다! 어? 여기 얼음나라엔 아무도 안 사나? 어? 브로디, 저것 좀 봐! 북극곰? 브로디, 저기 북극곰 좀 봐! 엉덩이 춤춘다! 우리도 같이 춤춰볼까? 보라곰도 실룩실룩! 브로디곰도 실룩실룩! 띠욕 띠욕! 어? 북극곰이 얼음 스케이트 탄다! 춤룩실룩 춤추며 터위 물리쳐요 우와! 북극곰이 얼음 스케이트 탄다! 어? 따라오라는데? 우리도 스케이트 타보자! 슛! 슛! 북극곰아! 같이 가! 같이 가! 시원한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얼음나라엔 꽁꽁 얼음이 많으니까 우리가 만들지 뭐! 이야, 꽁꽁 아이스크림? 생각만 해도 정말 시원해! 꽁꽁 빙하루 아이스크림 만들어 냠냠냠 새콤들콤 먹어보아요 북극곰 한입 우리도 한입 이도 꽁꽁 손도 꽁꽁 다위만 비춰요 덥다, 더워 어디 시원한 아이스크림 없나? 짠! 아빠, 이 아이스크림 먹어봐요 뭐? 음, 시원하다 이 아이스크림이면 더위를 물리칠 수 있겠어! 이야, 시원해 음, 달콤해 어른나라로 우리 함께 가봐요 슝슝슝 비행기 타고 날아보아요 핑어도 보고 함께 눈설매 타고 싱싱싱싱 찬바람 더위를 미쳐요 북극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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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크림 만들어 냠냠냠 새콤달콤 먹어보아요 복각돔 한입 우리도 한입 이도 꽁꽁 손도 꽁꽁 다위말리 쳐요 베베핀 플레이 타임 야호! 신난다! 아빠 우리 얼른 동물원 가요 그래 그래 차에 시동 걸고 있을게 출발! 타위바위봉! 타위바위봉! 아이 참 이게 왜이러지? 아빠 혹시 차가 또 말썽이에요? 동물원 갈 순 있는거죠 아빠? 아.. 그.. 그게.. 음.. 어쩌지? 아무래도 오늘은 못 갈 것 같구나 아빠 차 바퀴에 펑크가 나버렸지 뭐야 네? 음.. 그럼 동물원은요? 음.. 아하! 얘들아 걱정마 아빠한테 엄청 멋진 계획이 있으니까 어? 어? 어때? 아빠 차보다 더 커다란 창문에 멋진 무지개 바퀴까지 우와! 으흠흠.. 다들 동물원에 가면 어떤 동물 친구를 만나고 싶니? 저는 커다란 사자를 만날 거예요 어흥! 어흥! 하하하하 나는 무시무시한 늑대!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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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자.. 띠띠띠 빵빵 아빠 버스 출발합니다 동물원 가실 손님 어서 어서 타세요 부릉부릉 출발! 띠띠빵빵 박스 버스 동물원으로 떠나요 띠띠 왼쪽 빵빵 오른쪽 아우! 사자 아우! 늑대 두근두근 신나는 버스 여행 고고! 띠띠빵빵 신난다! 어? 아빠 버스 달려라 달려! 좋았어 이번엔 어디로 갈까? 도서관이요! 헉! 쉿! 도서관에 해적책 빌리러 가요 어? 하하 좋습니다 띠띠빵빵 아빠 버스 출발합니다 해적 도서관으로 가실 손님 어서 어서 타세요 부릉부릉 출발! 띠띠 왼쪽 빵빵 오른쪽 도서관에 선 소근 소근 띠띠 왼쪽 빵빵 오른쪽 책을 펼치면 우와! 보물 지도! 이번엔 어디로 갈까? 간식 사러 마트 갈래요 좋아요 띠띠빵빵 아빠 버스 출발합니다 마트 가실 손님 어서 어서 타세요 잠깐! 어? 여기 손님 또 있어요 어? 그렇지 핑 띠띠 빵빵 띠띠 빵빵 띠띠 빵빵 그런데 다들 잊은 건 뭐 없니? 어? 버스비를 안 냈잖아 어? 어? 버스비는 뽀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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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두근두근 신나는 버스 여행 고고 띠띠 왼쪽 빵빵 오른쪽 도서관에 선 소근 소근 띠띠 왼쪽 빵빵 오른쪽 책을 펼치면 바나나 띠띠 왼쪽 빵빵 오른쪽 길쭉길쭉 바나나 동길동글 사과 두근두근 신나는 버스 여행 고고 베베핀 플레이 타임 얘들아 저녁 먹자 얘들아 방은 다 치웠니? 음.. 아빠 저녁 먹고 치우면 안 돼요? 잠깐! 청소올림픽 하면 금방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청소올림픽이요? 응! 청소도 하고 올림픽 경기도 하고 합치면 꺄악! 청소올림픽 재밌겠는데? 바닥에 인형이 한가득이네 아기 상어! 아기 상어! 부왕! 아빠 상어도 여기 있지 우하하하 흠.. 근데 이걸 언제 다 치우지? 이걸로 인형 하키 해보면 어떨까? 와! 인형 하키? 수다리 쫙 펴고 스틱을 따치고 인형을 날려 볼 때까지 렛츠 고! 하나 둘 셋 요리조리 꼴대를 향해 고 고 고 고 TB 등조 멋지게 꼬링 오! 굉장합니다än 다음은 mic 세gré 프로디 선수 프로디 갑니다 샛 towel Agric Spotify 로디 선수 로디 갑니다 슛 골인 핀 핀 다음은 핀 선수도 도전 핀 선수 골인 골인 브로디 방엔 빨래가 한가득이네 짜잔 여기선 농구를 해보면 어떨까 슛 꺼린 그렇지 저기 빨래통을 골대라고 생각하고 슝슝 던지는거야 오? 빨래 농구? 와 재밌겠는데? 두 다리 점 펴고 두 손을 따 모아 빨래를 집어 동길동글 하나 둘 셋 슛 슛 슛 골대를 향해 고 고 고 고 자 신나게 골인 이야 브로디 뒤방 좀 봐 우와 이렇게 깨끗했다니 내 방 맞아? 뭐? 쿠션이 왜 이렇게 어질러져있지? 어퐁 브로디 보라 자 야호 아 그럼 이번엔 쿠션 럭비 어때? 쿠션 럭비? 좋았어 달려 달려 날쌔게 달려 골대를 향해 고 고 고 고 고 쿠션 쿠션 힘차게 던져 골대를 향해 빠르게 슝슝 예! 장소 끝! 어? 아 배고파 하하하 맛있는 저녁 먹을 사람? 어? 나나나나나 나만 좀 먹을래? 하하하 두 다리 쫙 펴고 스틱을 따 지고 인형을 날려 골대까지 레츠 고! 하나 둘 셋 요리조리 골대를 향해 고 고 고 고 두 다리 쫙 펴고 두 손을 따 모아 빨래를 집어 동길동글 하나 둘 셋 슛 슛 슛 슛 골대를 향해 고 고 고 고 달려 달려 날쌔게 달려 골대를 향해 고 고 고 고 쿠션 쿠션 힘차게 던져 골대를 향해 빠르게 슝슝 예! 배베핀 플레이 타임 어? 뭐지 뭐지? 이오이오 소방차 같은데? 삐뽀삐뽀 경찰차야 틀림없어 삐뽀삐뽀 삐뽀삐뽀 삐뽀삐 삐뽀 이게 무슨 냄새지? 타는 냄새 같은데? 그렇다면 사건 발생! 사건 발생! 보라 소방차 출동 준비! 이요이요! 출동이다! 이요이요 사이렌이 울려요 소방차다! 불 났어요 불 났어요 불을 꺼요 소방차 어디든 달려가죠 용감한 소방차 꿈한 소방차 이요이요! 불 난 곳을 찾아라! 나와라 소방우스! 지이이이이! 불 난 곳이 어디죠? 불 난 건 아니고 엄마가 쿠키를 좀 아주 살짝 태웠지 뭐니? 그렇다면 소방차 임무 완료! 부릉부릉! 무냥무냥! 호영! 우와! 어? 사건 발생! 사건 발생! 불 로디 경찰차 출동! 삐뽀삐뽀! 출동이다! 이요이요 사이렌이 울려요 경찰차다! 친구들이 위험할 때 도와줘요 경찰차! 어디든 달려가줘요 용감한 경찰차! 고마운 경찰차 끼익! 경찰차 도착! 여러분, 다친 데는 없나요? 음, 괜찮아요 정말 다행이군요 그래도 서로 안아주며 사과하세요 미안합니다 어? 아기 사고가 다친 건가요? 삑삑! 환자 발생! 환자 발생! 아기 상어가 다쳤다! 아기 상어가 다쳤다! 구급차! 구급차 출동하라! 잠깐! 구급차는 없잖아! 어? 어떡하지? 아빠 구급차 출동! 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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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아하! 출동이다! 이요이요! 이요이요 사이렌이 울려요! 구급차다! 아픈 사람 병원으로 싣고 가요! 구급차! 어디든 달려가줘 용감한 구급차! 고마운 구급차! 저런! 아기 상어가 다쳤군요! 아빠 구급차가 금방 낫게 해줄게요! 우와! 우와! 자! 이제 됐어요!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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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슈퍼구조대 여러분! 열심히 일했으니까 배가 엄청 고플 것 같은데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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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키 먹을 사람! 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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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요 먼저! 출동이다! 이요이요 사이렌이 울려요! 소방차다! 불났어요 불났어요 불을 꺼요 소방차! 어디든 달려가줘 용감한 소방차! 고마운 소방차! 출동이다! 이요이요 사이렌이 울려요! 경찰차다! 친구들이 위험할 때 도와줘요 경찰차! 어디든 달려가줘 용감한 경찰차! 고마운 경찰차! 출동이다! 이요이요 사이렌이 울려요! 구급차다! 아픈 사람 병원으로 싣고 가요 구급차! 어디든 달려가줘 용감한 구급차! 고마운 구급차! 베베핀 플레이타임! 이건 엄마! 이건 아빠! 이건 브로디! 음? 뭐야?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그림보다 내가 더 멋지다고! 히히! 딸! 히히! 유니콘! 너도 멋지게 그려줄까? controversy 웨어? 어때? 마음에 들어? 유니콘 동생은 어딨어? 어? 동생? 네 동생도 그려줄까? 응 응 응 알았어 알았어 누나 유니콘 동생은 내가 그려도 돼? 핑 핑 핑 좋았어 그럼 다같이 그리는 거다 아기 유니콘 보라 보라 노랑 노랑 보라 보라 콕 노랑 노랑 꼬리 보라 보라 뿔 그리고 오노랑 갈모니 우와 유니콘 남매네 멋진데? 어? 근데 아빠 유니콘은 없어? 엄마 유니콘도 빠졌네 엄마 아빠 유니콘도 그려줘 그려줄게요 엄마 아빠 유니콘도 그려줄게요 아빠 유니콘은 내가 그려도 돼? 예예이 커다란 유니콘 초록 초록 분홍 분홍 초록 초록 콩 분홍 분홍 꼬리 초록 초록 뿔 그리고 분홍점박이 무슨 소리지? 그러다 이것 좀 봐 유니콘들이 우리랑 놀고 싶나 봐 그렇다면 오려볼까? 싹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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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 브로디같이 엄마 아빠같이 싹둑 오려봐요 그럼 유니콘 가족 완성 피니 구름나라를 무지개색으로 칠하고 싶나 봐 좋았어 우리같이 색칠해볼까 쓱쓱 싹싹 쓱쓱 싹싹 빨주 파남보 알룩달라 구름 색삭색칠해요 그럼 무지개 구름 완성 어? 다 어디로 갔지? 아기 유니콘 보라 보라 노랑 노랑 보라보라 코 노랑 노랑 꼬리 보라보라 뿔 그리고 오노랑 별모니 커다란 유니콘 초록 초록 분홍 분홍 초록 초록 코 분홍 분홍 꼬리 초록 초록 뿔 그리고 분홍 전박이 오려볼까? 싹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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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 브로디같이 엄마 아빠같이 싹둑 오려봐요 그럼 유니콘 가죽 완성 우리같이 색칠해볼까? 쓱쓱 싹싹 쓱쓱 싹싹 빨주 우츄 보남보 알록달록 구름 쓱싹 색칠해요 그럼 무지개 구름 완성 베베핀 플레이 타임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너무해 캠핑 가는 날 비가 오다니 흑 얘들아 뭐하니? 어서 캠핑 가야지 흑 흑 흑 흑 흑 흑 여기가 우리 캠핑장으로 딱인걸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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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진 캠핑 텐트가 되겠는걸? 뾰족 뾰족 삼각 텐트 우리 함께 꾸며봐요 의자, 쿠션, 탐욕까지 포근한 텐트 완성! 라랄라라라라라라 라랄라라라라라라 너무 맘에 들어 유니콘 나도 텐트 맘에 들어 엄마 유니콘도 맘에 든대요 잠깐! 이건 우당탕탕 해족들의 텐트야 우당탕탕 해족? 우와 멋진데? 텐트에 손님이 찾아왔네 손님이야? 아우 늑대가 쳐들어왔다 아우 아우 아빠였잖아 들켰나? 들켰나? 네 음치 음치 그림자 놀이 우리 함께 맞춰봐요 이건 뭘까 저건 뭘까 그림자 놀이 예 라랄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라랄라라라라라라라라라 흥! 진짜 캠핑장이면 맛있는 거 많이 먹을 텐데 맞아 전에 캠핑 갔을 때 아빠가 마시멜로 구워줬는데 먹고싶다 자자자 여러분 캠핑에 간식이 빠지면 안 되죠 기대하시라 따끈따끈 간식이 왔어요 와우 노릇노릇 마시멜로 우리 함께 먹어봐요 조심조심 호흡으로 한 입에 먹어요 와우 아우 비가 그친 것 같은데 자 그럼 우리 캠핑도 끝난 건가 아니요 더 놀아요 더더더 보라랑 유니콘 캠핑 갈 사람 여기여기 붙어라 저요 저요 조족 조족 삼각 텐트 우리 함께 꾸며봐요 의자 쿠션 탕뇨까지 포근한 텐트 완성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 듬직 듬직 그림자 놀이 우리 함께 맞춰봐요 이건 뭘까 저건 뭘까 그림자 놀이 예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노릇노릇 마시멜로 우리 함께 먹어봐요 조심조심 호흡으로 한 입에 먹어요 와우 베베핀 플레이 타임 베베핀 플레이 타임 이야 드디어 엄마 생일이다 예 엄마 생일엔 뭘 하는게 좋을까 뭘 하긴 생일 파티도 하고 케이크도 먹어야지 생각만 해도 좋다 좋지 까끌 까끌 어허 핑크만 지금 우리 엄청 중요한 이야기 중이거든 엄마 생일 파티 말이야 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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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이 제일 신난거 같은데 핀도 파티하고 싶은까봐 어 잠깐 저 방법 괜찮은데 어 뭐가 핀이 두드리는 냄비소리 잘 들어봐 어 어 우와 꼭 드럼 소리 같은데 쿵쿵쿵 짝짝짝 쿵짝쿵짝 우리 신나는 음악회를 열어보면 어때? 좋아 우리가 만든 멋진 악기로 음악회를 여는 거야 예이 난 트럼맨 주자 트럼블 치지요 트럼블렉 좋아 시작 해볼까 쿵짝쿵짝 쿵짝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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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짝쿵짝쿵 흠 뭔가 부족해 딩동댕 멜로디가 있으면 더 멋질 것 같은데 음 딩동댕? 아 혹시 실로폰 같은 거? 하지만 우리는 실로폰이 없잖아 응 찾아볼까? 어 응 쿵쿵 쿵쿵 이건 어때? 좀 이상한데 잠깐만 저 유리커버를 연주해보는 건 어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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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실로폰 소리 같아 유리컵 실로폰 하하하 난 실로폰 연주자 실로폰 취지요 들어볼래 좋아 시작해볼까 딩동딩동딩동댕 딩동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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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소리지? 피리 소리 같은데 어때? 아빠의 유리병 피리 멋져요 빌릴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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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핀도 피리 불고 싶구나 좋아 그럼 다 같이 우와 멋져요 난 피리 연주자 피리를 불지요 들어볼래 좋아 시작해볼까 빌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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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엄마 왔다 쉿 엄마다 다들 어디 갔지? 엄마 생일 축하해요 딩동댕 생일 축하해요 피릴릴리 잠깐 중요한 게 빠진 것 같은데 피 난 티럽맨 주장 티럽을 치지요 티럽 올래? 좋아 시작해 볼까 난 실로폰 연주자 실로폰 치지요 티럽 올래? 좋아 시작해 볼까 딩동 딩동 딩동댕 난 피리 연주자 피리를 풀지요 티럽 올래? 좋아 시작해 볼까 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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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에서 벨벨 핀을 검색하세요 유튜브에서 벨벨 핀을 검색하세요 유튜브에서 벨벨 핀을 검색하세요 여러분들도 다가와요 초콜릿이 알 수 있을까? 넌? 저희는 홈페이지에서 벨벨 핀을 검색하자 그렇게 인정해 볼까?